이번 시간에는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다운스윙의 핵심 동작 여기서 이제 타이거 우즈와 바비 존스의 다운스윙 핵심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인데요. 이걸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겠다 핵심이 저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막상 그거를 따라하려다 보면은 잘 안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해서 골프는 분석하고 따라하고 훈련할수록 연습할수록 계속해서 더 새로운 경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힙턴으로 이제 이렇게 다운스윙을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힙턴을 어떻게 따라할 것인가 거기도 상당히 많은 디테일이 있다고 해서 이제 파드리그 헤링턴이라든지 그런 동영상도 소개해 드렸고 별도로 이제 이 다운스윙 때 오른발이라든지 오른다리의 움직임 이런 디테일이 힙턴으로 시작하지만 힙을 움직이는 거는 이제 오른발과 오른다리 이런 쪽이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더 많은 디테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른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는 동작도 수직 낙하다 또는 샬로윙이다. 또 최근에 제가 들은 어떤 표현이 있는데 외회전 오른팔의 외회전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잘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제 이 바비 존슨은 1902년도에 태어나신 분이고 골프 역사상 뭐 이 타이거 우즈, 잭 미클라우스, 아놀드 파마 뭐 이런 분들 이전에 사실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거는 이 초기에 1930년도에 미국과 영국에서 아마추어와 프로 대회를 모두 우승했다. 이분이 이제 아마추어하고 절대 프로로 가지 않으셨는데 아마추어 골퍼로서 모든 대회를 우승한 싹쓸이한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골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아라 그런 뭐 타이거 우즈, 잭 미클라우스 이런 사람을 꼽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바비 존슨일 수도 있다. 바비 존슨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유일하게 공을 똑바로 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사실은 여기 자세로 오지 않으면 이게 이제 공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골프 스윙이 이제 이게 본질인데 그러면은 타이거 우즈 스윙을 한번 볼게요. 타이거 우즈 스윙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이렇게 전환 동작도 많이 설명을 드렸죠. 전환 동작.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 자세가 이제 아까 말한 그 디스 이즈 온리 포지션이죠. 골프 똑바로 칠 수 있는 자세. 이 클럽이 이쪽이 와단되고 이쪽이 와단되고 이 모든 신체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자세를 이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 다음부터 아까 휙 지나간 휙 지나간 여기까지 이렇게 휙 지나갔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휙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휙 지나간 이 동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실 가장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 번째는 허리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 오른발, 오른발하고 이 오른 다리 쪽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쪽을 눌러주는 힘도, 왼쪽 다리를 눌러주는 힘도 이 꼬임을 풀리게 하고 회전을 자연스럽게 잘 되게 하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오른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오른발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동작들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인죠. 그래서 오른 다리에서 또는 오른발에 움직인 그 다음에 왼발을 눌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이 늘어나는 동작, 이쪽이 이렇게 왼쪽이 위로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동작 이렇게 일단은 하체만 봤을 때는 이런 동작이 일어나고 허리도 위로 올라가고 돌아가고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죠. 이쪽을 보면 힙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힙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펴지는가. 이렇게 펴지는 거. 그 다음에 오른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동작들을 다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아마추어가 이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에서 딱 이렇게 프로처럼 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팔의 동작을 보면은 왼팔의 움직임을 먼저 볼게요. 왼팔이 어떻게 움직이나. 여기서는 팔꿈치하고 이쪽 근육이 지금 보이죠. 쭉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갔을 때 이 정도 오면은 팔이 일로 돌아갔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갔죠. 팔이 이렇게 돌아가서 그러니까 왼팔뚝을 보면 왼팔뚝이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장갑이 이렇게 앞에서 손등이 보이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타겟 쪽을 이미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변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했을 때 팔만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오른팔을 보면은 오른팔꿈치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오른팔꿈치가 이제 굽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게 여기가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보이고 조금 더 가보면은 오른팔꿈치가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펴져 있죠. 오른팔꿈치가 이렇게 많이 펴져 있죠. 오른팔꿈치가 펴지고 여기서 딱 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손목이 이렇게 접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접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접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접혀 있던 손목이 땅 이렇게 땅 펴지죠. 이렇게 땅 펴지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부터 일어난 일이 이제 이 오른발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이쪽이 늘어나는 거 여기를 눌러줬다가 펴지는 거 그 다음에 왼팔이 이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오른팔꿈치가 접혔다가 펴지는 거 손목이 접혔다가 펴지는 거 이런 동작들이 한꺼번에 여기서 이 짧은 순간에 빡 일어나는 거예요. 빡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것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디테일을 알고 이거를 하나하나 연습해서 내가 따라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오른팔 그 다음에 오른팔에 손목만 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왼손을 보시면 왼손목을 보시면 왼손목도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밑으로 쭉 가다 보면 왼손목이 여기서는 쭉 펴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몇 가지의 동작이 이 짧은 구간에 일어나는 거 여기 보시죠.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아마추어는 관건인데 여기까지 내려왔다 치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일어나느냐 오른발이 움직이죠. 왼발이 눌러주죠. 왼다리가.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일을 하죠. 그 다음에 허리가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쪽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왼팔이 쭉 펴져 있지만 얘는 회전을 한다고요. 이렇게 보면 손목이 변환할까 보셨죠. 그 다음에 오른팔꿈치가 이렇게 펴져 있고 아 굽혀져 있고 왼 오른손목도 이렇게 굽혀져 있고 왼손목도 굽혀져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쭉 움직이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탁 와서 여기까지 빵 지나가는 이 짧은 순간에 빵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오른쪽 다리라든지 이런 쪽 일을 많이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 한 문장에도 엄청나게 많은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훈련하는 데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 치는 거 이 간단한 동작 같지만 여기에 얼마나 많은 디테일들이 숨어 있는가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거에도 그렇고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여기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이 디테일들이 숨어 있는가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오늘도 이거를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또 이게 설명을 듣고 이해한 것 같지만 이거를 각각 또 자세하게 자세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각각을 따라하는 것은 또 별개의 엄청난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골프라는 게 이 바둑처럼 뭔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심오한 세계가 있고 또 새로운 경지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간단한 동작까지만 많은 디테일이 숨어 있고 그것을 따라하기에는 많은 분석과 이해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